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오늘 제목은 매국노들에 대한 유감표명입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한국사와 늘 함께 했던 것이 바로 매국노의 존재입니다. 오늘 이 주제는 제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고 방송 준비를 다 마치고 조금 쉬려고 하는데 한 분의 글을 봤기 때문에 글이라는 것이 읽게 되면 그 글을 쓰신 분이 저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글을 보고 제목을 매국노들에 대한 유감입니다. 이런 매국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적극과 내통해서 나라를 위태롭게 하거나 팔아먹는 행위죠.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유럽 여행을 해보게 되면 이탈리아 같은 도시국가들 보면 대개 여행지마다 성곽도시 같은 게 있을 때 그 성곽도시가 대부분 철옹선처럼 적의 외침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요새처럼 되어 있는데 내부의 적들이 외부의 그런 사람들하고 내통해 가지고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거나 그런 경우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매국이라는 것은 선의를 가장하거나 이런저런 명분을 세워 가지고 적극을 이롭게 하는 행위지만 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적극을 상당히 이롭게 하고 자기 조국을 어렵게 하는 경우는 그게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다 매국에 속하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체인블리라는 그런 수상이 히틀러가 절대로 유럽을 침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상황을 오판해 가지고 영국민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제공했죠. 히틀러와의 회담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영국의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다.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떠들은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인장 그런 오판으로 인해서 정치 생명이 끝나고 말았지만 체인블린 수상 같은 경우도 그야말로 매국노죠. 영국민 입장에서 북한의 적극적인 핵개발 의도를 알면서도 그들에게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핵개발 자금을 제공했던 대북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했던 대한민국의 지도청들 현금을 갖다 줬던 지도청들 그리고 절대로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황을 오판하게 국민들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던 자들 다 매국노죠. 매국노입니다. 적극적이건 그 다음에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국가를 위태롭게 한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종전협정을 마무리 지우고 평화협정으로 갑시다. 이게 다 매국노들이 한 짓인 거죠. 매국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민간인들도 포함되겠지만 민간인들은 고난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의 지도청들이 매국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면 이완용이도 다 매국노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런 주제를 먼저 다루게 된 것은 리사라 님이 올린 글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은 늘 언제나 한국이죠. 한국은 늘 언제나 예전부터 매국노들로 인해서 나라와 국민이 다른 나라의 침략과 약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을 미워하지만 일본인들은 제 욕심을 위해서 나라나 국민을 팔아먹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은 만일 정치인 누구라도 잡혀서 나라와 국민이 해를 잇게 될 지경이 된다면 할복 자살했으라도 제 나라 제 국민을 지키는 독하지만 존경스러운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자기 욕심이 가득한 정치인들만 가득할 뿐 할복 자살했으라도 나라와 국민을 지키려는 정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넓은 의미의 매국에 동참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법대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사법고시를 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매국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항상 한국 사회에서는 권력을 진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백성들의 뜻과 관계없이 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어쩌면 우리 피 속에 그것이 몇 년이 흐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쩌면 똑같은 짓을 모양새만 바꿔서 이렇게 반복하는지 그런 한탄이 떠오를 때가 있는 거죠. 내친김에 임진왜란 때 경북궁을 불태운 것은 외군이 아니라 조선 백성이었다. 최근에 박사 논문들 가운데 일부가 외군이 불태웠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나 선조실록에는 분명하게 백성들이 불태웠다.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배 한철 기자가 쓰신 글인데 1395년 완공돼서 200년간 조선의 법궁이었던 경북궁은 1592년 임진왜란 혼란기에 발생한 화재로 전수된다. 아직 가둔 많은 국민은 서울을 점령한 외병들이 경북궁을 불태운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선조 때 문신 2기는 선조 때 문신이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겠죠. 후대에 오면서는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 백성이 경북궁에 불을 질렀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 선조 때 그런 문신인 2기는 피난 가는 임금의 수례가 성문을 막 나섰고 외적은 도성에 들어오기도 전에 성한 사람들은 경북권래에 다투어 들어가서 임금의 재물을 넣어두던 창고를 탈취했다. 그로도 모자라 경북궁과 창덕궁 창격궁 등 세 궁궐과 육부 크고 작은 관청에 일시의 불을 질러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넘쳐 한 달이 넘도록 화재가 이어졌다. 백성들의 마음은 흉적의 칼날보다도 더 참혹하다고 참담함을 조선시대의 문신인 이기가 전한 겁니다. 이 칼럼의 끝부분을 보니까 임금이 도망가고 없는 도성은 그야말로 엄격한 신분제에 얽날려 살아야만 했던 조선 백성의 해방구였다. 모두들 흉악무도한 외군을 피해 피난을 갔을 것 같지만 서울은 선조가 뜨는 서울은 평상시와 다를 바가 없었다. 하급관리였던 성세령 성세강은 피난 가지 않고 외군에게 항복했다. 성세령은 손녀를 외장에게 줘 귀염을 받은 덕에 그들이 살던 동네 전체가 편안했다. 이들뿐만 아니라 삼의사와 각 관청의 아청 등도 앞다퉈 외병에 귀순했다. 심지어 이들이 무사한 것을 보고 피난을 갔던 종친들과 사독들 중에서도 다시 성안으로 들어간 자들이 부지기수했다. 시장은 평소처럼 열렸고 물자도 정상적으로 교육됐다. 백성들은 서울에 들어온 외병들과 술판을 벌렸고 서로 왕래하면서 도박을 하기까지 했다. 이제 기자분이 쓰신 글이 사료를 얼마나 고정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라는 것은 한국사에 몇 면이 흐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라를 일으키는 이끄는 지도청들의 그런 매국행이라는 것은 그때나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매국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행할 수도 있고 매국이 아니라 자기는 애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둘러대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나라를 여러분 그냥 어렵게 하는 것이죠. 오늘 시작하면서 리사라님의 글들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지경이 됐는데도 다 미동도 안 하는 겁니다. 식자청들은 다 입을 다물고 정치하는 인간들은 다음 선거에 자기가 이길 거라고 여러분들 뻥이나 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사전투표를 온갖 종류로 다 조작을 해도 의분도 없고 분노도 없고 개선의지도 없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 이게 짐승왕국이죠. 어떻게 사람의 왕국이라 보겠습니까? 매국노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 된 겁니다.